와 일단 띄워구나 띄워가 아니라 띄워하는 줄 알았어? 띄워하는 줄 알았어 가는데 메이크업 이제 제가 하니까 오늘도 그래서 제가 해보고 왔거든요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봐도 돼요 한 번만? 이렇게 나오는구나 봐줄만하게 나온다 내가 해도 이번에 올해 초에 여행을 저도 해외로 다녀와서 근데 그럴 때도 막 트위터에 뭔가 올리면 많은 분들이 어 여기도 괜찮다 뭐 추천해 주시는 거 보기도 하고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또 몇몇 분은 그래 어 그러면 내가 디제잉해서 잘하니까 보수를 받을 수도 있지 않냐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구나 내가 여기 머무는 동안 쌈바를 배워서 공연에 가서 할까 공연을 하는 게 좋겠다 재밌겠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싫어하지 않을까 그럼 제가 언제부터 뛰면 돼요? 보급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